으 으 아예 뭐 이거 아예 용가리 간말이 아예 으 손을 쳐버렸다 봐라요. 목구멍에 걸려갖고 힘을 못 썩고 오~~ 나쁘게 최대합니다 최대 칠지 이거 칠지요? 욕기라 내겄네 아 사이중스 고고싶다 칠지 칠지 그치 이렇게 칠지 이렇게 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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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시작하자마자 첫 줄 타버렸어요. 줄 타버렸는데 내일이 마탱이 가버렸어요. 어휴 좋습니다. 제주 앞바다에서 만나는 올해 첫 제주 앞바다 갈치. 여기서 찍을까요? 여기서 찍 못해. 왜 이렇게 보여줘야 하는데? 여기서 돼. 어휴 좋습니다. 어휴 좋습니다. 사이즈 좋고. 바짝 바짝 빛나네. 사지 반. 사장님 그거 달아있잖아요. 여기 빨간 달아. 거기다 달아. 거기다 달아. 네. 두 마리. 다 태어분 같아요 줄을. 벌써. 뭐 세 마리. 네 마리. 네 마리. 네 마리. 이거 지금도 얼른. 어휴 좋습니다. 사이즈 좋고. 꽁지는 도망가시고. 뭐 뭐하시지. 두 시간만. 막고 나갔는데. 여기 새벽 두 시에. 새벽 두 시에. 새벽 두 시에. 두 시에. 두 시에. 두 시에. 두 시에. 두 시에. 약간. 군등에 걸려갖고. 안 빠져버렸어. 제대로 걸려버렸네. 아홉시가 제대로 됐네. 다섯 마리. 처음 타본게라. 자세가 안나오구만. 여섯 마리. 자. 삼촌. 큰삼촌 데리고 오시고. 여섯 마리. 일곱 마리. 어휴. 아니 뭐. 첫 수에. 일곱 마리라고. 갑니다. 야. 일곱 마리. 자 그대로 찍어 찍어. 찍어요. 뽕돌 찍어야지. 뽕돌 싸는거. 잘 따라가야되요. 수의식간 날라가봐요. 저리. 자. 여기 꽁치 낄때는. 이리 와봐십쇼. 자. 꽁치 낄때는. 딱 이렇게 놔두고. 여기를 끼워서 그냥. 바로 관통을 해야지. 일자로 딱 써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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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할때는. 막 물 때는. 그냥 이렇게 세서. 이렇게 티도 되는데. 요것은 일자로 안써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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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로 수게끔 만들려면. 여기서. 폐병 닦아서. 이렇게 하면 일자로. 예. 이렇게 꼭 하십쇼. 예. 우리 유튜버님. 우리. 시청자들이. 사이즈 좋네. 사이즈 좋구만. 좋은거니까. 일곱 마리. 어휴. 내 것도 춤을 추네. 춤을 춰. 춤을 춰. 춤을 춰. 가만 놔둬. 와. 바늘이. 바늘이 휘어버렸어. 바늘이 휘어버렸어. 가만히 놔둬야 돼요. 일 감지 말고. 가만히 놔둬. 여기. 저 뒤에서 갔다 왔어요. 사장님. 몇 번이세요? 2번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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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상도 좋으니까. 갈축하려면. 갈축을 쓰려놓고. 여기에 미사일. 우와. 야. 미사일. 사장님 좀. 야. 진짜. 멋있게 나갔습니다. 압을 좀 더 조절해야 돼요. 이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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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름을. 요정도. 요정도. 요정도만 딱 가보면. 내가 손들어. 딱. 들어가면. 첫 수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 오. 모든것까지. 어릴때는. 인연이 있기 때문에. 네. 오메타만 슬로우로 싹 올리고. 오늘 조금 피곤한갑소. 아니. 술을 너무 많이 먹어. 얼굴이. 뽀샤시한 상태가 아니네. 네. 오늘 멀미 좀 할 것 같은데. 다행히도. 아니. 갈교수님 멀미약 먹는거죠. 나 처음 봤어. 아니. 술 너무 많이 먹었어. 네. 좋은 술 먹었습니까. 아이. 좋죠. 자. 15일이. 올립니다. 응. 크기 쉽하다. 작다린게. 쭉쭉 박아야되는데. 박아. 아. 내 낚시들도 침을 치네. 오늘. 느낌이 어떠십니까. 사지 오지로 만풀이죠. 사지 오지 만풀. 네. 이영도로 나오고. 사지 오지 만풀. 오. 아따. 초리대 휘어지는거 봐. 안와 안와 안와. 오질 않아. 음. 자. 꼽꼽한것이 또 고등어 한마리. 고등어 한마리. 왜. 몇. 몇마리. 고등어 한마리. 일곱. 여덟. 다섯마리. 여섯마리. 오. 좋다. 첫바늘에. 사지가 무난하게 올라왔습니다. 고등어포입니다. 오늘이 고등어포가 잘 먹는거 같아요. 그쵸? 네. 진짜 감사합니다. 요건 3.7제. 이까 이까. 응. 3.5제. 그러면. 어. 사지. 좋습니다. 우울생 미끼입니다. 우울생 미끼. 오우. 좋아. 다섯마리. 벌써 다섯마리인데. 응. 이거 삼지. 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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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비어가네. 숨. 숨. 돌려갑니다. 이까. 또. 조금 아쉽네. 3.5제. 하나. 아. 두 번 쉬어가고. 여덟마리. 요것도 좀. 이까. 이까. 더위라. 많이 아쉬운. 자. 다울러왔습니. 대폭 장전. 화약 장전. 포탄 일발. 포탄 일발. 뭡니까. 장전. 오케 자 우쿠라이란까지 가봅니다 돈바스로 향해서 돈바스로 향해서 화력 지원을 해줘야죠 그러게 우울생미끼입니까? 네 우울생미끼 지금까지는 고등어 미끼를 100% 고등어 생미끼 마지막에 갈치 하나 섞을까요? 갈치 하나 섞을까요? 네 갈치를 좋아하는 애가 있을 수 있으니까 식성이 다양하게 고등어 9개 갈치 자 일발 장전 아이고 큰일날뻔 했네 자 우와따 멋있다 이야 최고몰려왔다 최고몰려왔어 기분좋게 하네 최고몰려왔어 자 막고려해 보겠습니다 오케이 아이고 멋있습니다 인물도 뻔하고 꽉 찼네 꽉 찼어 두개 빼놓고 다 들어왔어 여기 사장님도 첫수로 올린다 지금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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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마리 떨자고 하고 이곳은 이곳만 나오네 손바닥 그럼 우와따가 그만해 그놈. 그렇지. 좋았습니다. 오. 줄 타봅니다. 지금 7시밖에 안됐는데. 오. 여기 몇 미터 주고 와. 다 주고. 어. 45조 일단. 위로 아직 안 떴어. 없어요? 응. 이야. 내가 놓치했는데. 3산만인다. 휴. 예. 예. 랑. 타이틀갈아. 타이틀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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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명설배자 그. 명단에. 제가 얼굴 봐봐. 이 앞에서. 미친분사람 안갔디요? 통소 마이 갖다. 천분사람lyn. 대암oul 말라. 타이틀갔어. 진짜 하라카라 많이 본 것 같다고 할게 파출소에서 오 좋다 다 올랐어 인정 자 갈교수님 몇 마리 대치? 몇 마리 예상하세요? 어우 좋다 이야 사이즈 좋고 이게 사지? 사지 오케이 오리지널 사지 묵직합니다 다시 아 변반을 묵직하나요? 오 좋습니다 이것도 사지 사지반 오 좋습니다 사지 사지 줄섰네 줄섰어 조사 조사 아 삼지반 삼지반 오 오 오 한 마리 늦어도 없이 한 마리 올라옵니다 두 마리 아 두 마리 아 두 마리 고등어 고등어 한 마리 세 마리 싫다 불었습니다 두 마리 아 두 마리 꼬리 꼬리 꼬리를 알아서 잘른 갈치입니다 아 아 아 아 아 세 마리 대포. 대포일발장전. 포신 정리하고 있습니다. 포신정리. 대포일발장전. 정리야. 하나. 하나가 아니다. 그 바다보니까 성격이. 주로 갈치포 홍채와 섞어서. 갈치포는 사이즈 얼마짜리? 3.5G? 3G 이상 쓸어야됩니다. 아끼지말고. 대포일발장전. 아. 핏살이. 아. 장난하나. 이러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러면 안된다는 얘기를. 자연스럽게. 잠시. 웃음을 전해준 갈교수님에게. 포신정리해. 포신정리. 더. 더. 깊이. 자. 대포일발장전. 준비됐나요? 잘 봐야되네요. 선생님. 팍. 우와. 멋있을 때 날아갑니다. 이것을 팍 때려야지. 벌리가구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